사스케 어 오로치마루가 살.. 아니지? 아 카부토네 야 웬일이야 카부토 갑자기 왜이러지? 오로치마루가 수납만 될 것보다 이게 더 의외네 에? 갑자기 얘를 왜 구했지? 아 이자나미 푸런데?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갑자기 좀 막장인 것 같애? 이타치가 얘를 막으려고 그냥 이전아미 건건데 이타치가 날 깨닫게 했대 그리고 이타치가 사스케를 살릴려고 했다고 나는 살린대 사스케를 아 이정도면 머릿속에 뇌가 없어 그쵸? 음